네 안녕하십니까 패스볼 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제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이제 글러브를 구입하게 되면 어 후기를 작성하려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글러브 오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 가끔씩 이제 글러브 영상의 이제 댓글을 확인해 보면 글러브 교환을 이제 희망하는 이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글러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절대적으로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한 영상이 아니 영상이 아니고 어 정말 100% 순수하게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어 물론 뭐 글러브를 이제 교환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어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댓글을 좀 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글러브를 개인적으로 거래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 뭐 다음 카페 뭐 야영사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교환 글이 아니라 어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 글을 많이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 글을 발견하신다면은 거기서 이제 어 연락을 통해서 어 글러브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유튜브 영상에 이제 교환이나 뭐 구매 댓글은 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